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연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11시간 조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면서 검찰이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검찰청사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11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낸 33장 분량의 의견서로 가름하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기존 발언이나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 대표가 본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성남FC 회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